스파클링 역할은 여기 큐티클링을 열어서 이 머리 뻣뻣한 거는 풀어줘야 돼요. 야야야하게 해줘야 돼요. 그거 한번 돕고 해볼게요. 지금 이렇게 스파클링 깬을 섞었어요. 그냥 보면서 읽어 벗 blanket. 우와 우와 우와. 다 짰어. 달았어. 오늘도 흔히가 ха Tirana P.P.Pan으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미국 폭스TV에 출연한 벽이크 명품은 독일이 오만했다, 그리고 한국의 벌을 받았다며 디펜딩 챔피언 독일의 16강 탈락원인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한국의 극적인 승리로 한국이 3패로 조별리그에서 떠나질 것이라던 올리 슈틸리케 감독은 망신을 당했습니다. 3. 7강 탈락원 그리고 또 올라가게 3.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한 번씩 잡아놓은 머리거든요 이게 했었던 것 같아 내가 이게 지금 된다고 그러는데 잘했어 그리고 저분 아까 머리 할 때 원장님 시간 키치 하셨어요? 시간? 하나 둘 셋 떼고 떼고 수분 조절 이제 쏙 안에 들어있는 열감을 떨쳐보내야 돼요 여기는 컬이 좀 탄력이 있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컴기로 쓰러가죠 응 티야 미안한데 시간 조금 되면 컴퓨터 켜고 미쓰리를 인버트 해놓을까 안 돼? 바삭하게 네 네 네 네 네 네 적은 아이를 타려놓으면 이쁘겠다 응 다음에 고개 손 손 바닥을 이용하지 마시고요 손톱을 이용해서 뜨거우니까 돌리면서 좀 밀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감다가 살짝 안으로 살짝 넣으면 공간이 더 생기거든요 이렇게 밀어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이쁘시다 저분 처음에 희귀꽃도 내가 해줬어 응? 처음에 희귀꽃도 내가 해줬어 응? 머리 이쁜데요 응 저 희귀꽃을 못알고 뭐한다고? 저 희귀꽃을 못알고 해달라고 해달라고 요정도 길이 돼가지고 많이 자 살짝 생기고 한번 생겼을 때 괜찮아 괜찮아 그대로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돌리세요 그렇지 여기서 이제 당황해버리면 안 돼 돌려 완전히 돌려 얘가 주는 거 같아 돌려 그렇지 그렇지 스콘이 좋죠 끝까지 와야돼 지금 덜 됐어 응 자 이거 하나 하나 빼버리고 응 두피 후 불어가면서 열감이 지금 있으니까 원장님 후 부르세요 두고 응 요 머리는 들을건데 응 응 찢고 돌리지 말고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자 하나 둘 셋 떼고 한 바퀴 돌리고 하나 둘 셋 떼고 하나 둘 셋 또 돌려 돌려 자 한번 더 하나 둘 셋 떼고 자 그 다음에 손으로 피세요 요렇게 피는게 편할거야 수분 날라가죠 바퀴수 돌리세요 돌리면서 빡빡해 보인대 응 빡빡해 보인대 빡빡해 보인대 됐어 됐을때 손으로 살짝 안으로 들어갔다가 펴주고 나와도 돼요 응 됐어요 손 만져보고 건조해서 빠글빠글 돌아가죠 지금 응 앞으로 한번 땡겨보세요 앞으로 땡기면 나오죠 그러면 손이 다 날라간거에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홈에 딱 잡고 자 요렇게 잘했어 잘했어 야 분명히 끝 끝 quarante 아 그 끝 끝 끝 끝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